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오다가 날씨가 맑아졌어요. 지금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강변 북로로 해가지고 승산대교 방향입니다. 저 앞에 오른쪽에 보입니다. 이제 뭐 100m 내에 입니다. 거의 도착했구요. 난지 캠핑장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솔베이 불명 텐터에 코트 텐터 를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텐터 텐터 설치를 했는데요. 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텐션 설치하지 않구요. 위로 꺼도 올렸구요. 앞에다가 타프 하나를 설치할게요. 이제 타프 텐터 설치는 끝냈는데요. 포트 텐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침대까지 피팅이 끝났고 포트 텐터 올려볼게요. 포lean 자는 안으로 테이블을 잤어 가드 램프 까지 이제 다 썼습니다 저 뒤쪽에 까지 오늘 코트 텐트 플라이나 쳐도 될 것 같아요 안이 푸푸푸푸 안해 그럼 이제 특헌 온풍기 켜 놨구요 안에 전기장판 까지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실내는 따뜻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불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이제 일행들은 가고 남아있는 장작을 태우고 있습니다 비가 왔네요 비가 왔네요 밤사이에 비가 왔나봐요 아침에 라면 하나 먹습니다 캠핑장에서 아 그래도 캠핑장에서 라면 하나 먹는게 지금 철수 중인데 어제 비가 살짝 와 가지고 다 쪄졌어요 그래서 말리는 중입니다 시간이 글 텐트 다 철거 했고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쓰레기 까지 이제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은 철수 중인데 11시 철수 10시 철수 중 12시 철수 중 감사합니다.